에앗 코 mejorar 안녕 냠냠이예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개복치묵이랑 요거는 문어 숙회 그리고 단세우 요거는 도토리묵처럼 양념 한번 해와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올리브유 뼈에 배고파 뼈에 배고파 와 김이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 그냥 진짜 도토리묵이에 김 싸먹는 느낌? 이번에는 문어수케 마트 가서 사왔어요 입안에서 따로 놀아 여기는 무, 여기는 문어수케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계란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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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치즈가 잘 어울린다 오 딱딱하다 이거 뭐야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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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복지 묵이 무향무맛인데 이렇게 양념에 곁들여가지고 도토리묵처럼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뭐랑 같이 곁들여 먹어도 최고입니다 요 김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특유의 탱글함 식감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 방이 따뜻해서 오늘은 좀 들탱글한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냉장고에 바로 꺼내서 먹으면 탱글탱글하니 정말 식감도 좋고 괜찮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